술 안 돼. 남자친구는 되는데 여자친구는 안 돼. 술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요? 두 병? 남자친구가 단속하는구나, 그렇죠? 그래, 술도 안 되고 또 뭐 있을까? 뭐가 안 돼, 또? 외박 안 되고. 외박한 적 있어요? 야, 뭐야? 누구랑? 너 외박하고 싶어? 아니, 아니, 궁금해서, 궁금해서.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는 외박이 되는데 여자친구는 안 된다고 이거 상상으로 생각한 거예요? 상상으로? 내 남자친구는 집에 잘 들어가요? 그거 아니야. 왜 오빠만 외박해? 나도 외박할래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난 외박하고 싶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. 아이, 그런 게 어딨어. 가봅시다. 3위, 클럽. 남자들은 되는데 여자들은 안 돼. 왜 안 될까? 지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아니까? 내 여자친구가 가서 다른 남자랑 그러고 놀까 봐 불안한 거야. 그래, 안 그래, 남성분들. 못 웃겠지? 개근대 못 웃겠지? 나는 1등 안 해도 돼, 이 자식들아. 나는 1등 안 해도 돼. 좋아서 클럽 이런 거. 그래도 어마어마하네, 정말. 자, 2위 볼까? 2위. 동창회. 이거는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. 남자들은 돼. 근데 여자들은 안 되는데. 왜? 지들이 동창회에서 어떻게 노는지 아니까. 아니, 우리도 예전에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 내 첫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잖아.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, 그래서. 첫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궁금해? 아니, 그럼 남자들은 왜 가는데. 왜 가, 남자들은. 우리는 가야지. 참나 말도 안 돼. 이거 봐, 이상하다니까. 우리는. 봐봐, 지금. 봐봐. 지금 한 쓰레기 두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. 우리가 왜 가야 돼? 왜 가, 왜 가. 우리는 배려입니다, 배려.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가 첫사랑이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 했다가. 그러니까 나 이렇게 변했다, 이렇게 딱. 보여지기 위해서. 어우 세상에. 걔가 날 보러 나왔는데 내가 안 왔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.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고. 당연하지.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고. 당연하지. 이랬는데. 정강 오미시장. TVN.